현장 끝나고 또 다음 현장 가야 되는데 고어버스가 또 터져가지고 아 이게 압력을 못 버티네요 지금 이게 오늘까지 그러면은 다섯 번째 지금 명절 전날 명절 전날 명절날 또 터져가지고 어저께 찝었는데 또 운을 하다가 쫓아졌어요 이건 안 돼 기본 350발 이상 버티는 걸로 해야 돼 호수가 이게 중간에 터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지나가는 길이라서 집에 얼른 미리 또 찝어놨죠 이거는 이제 400, 500발까지 쓸 수 있는 거라서 어차피 얘는 끌고 가는 용도로만 썼기 때문에 얘는 고궁 작업할 때 쓰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어 얘는 그냥 압력 낮게 쓰시는 분한테 팔던지 폐기 시켜야 될 거 같아 교체를 하고 현장 가겠습니다 여기서 터졌다 중간에서 이렇게 터져버려요 이렇게 완전히 찢어졌잖아 이게 터질 때 느낌이 나요 이게 딱 고압수체를 딱 돌리는데 이 이제 최고 압력 딱 올라갈 때 쯤에 팍 터져요 이거 이거 봐 트랩 치고 되겠네 트랩 치고 됐네 트랩 아이씨 이거 앞에서부터 뭐야 이거 기름 덩어리가 큰 게 있네 기름 봐 기름 터널이네 기름 터널 여기서부터 막혔어 막혔어 기름 트랩이라 잘 안들어갈 거야 여기 꽝통에 뭐 있으면 통 갖고 와 통에다 담게 여기다 내놓으면 좀 그렇잖아 음이점이라 잘 안탈거 오늘 그냥 다니는데마다 드림이 다 이러네요 저쪽에 소리 나나 봐봐 소리 번쩍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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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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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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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쪽으로도 나왔네 아까 물이 여기서 이리로 나갔어?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뭔 얘길 알겠어 저기 옆에 있나보다 엄청나게 막혔네 엄청나게 막혔어 가이드 어디갔지? 중간에 조인된 데가 있나본데 바삭하고 약간의 고기 바삭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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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기 잠시만요 아 Q자로 연결되어 있네 Q자로 오케이 잠깐만 그 잔지 잠깐만 안이도 들어갔네 지나갔어? 아직 지금요 가 봐 어디 앞이지? 잠깐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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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오케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컴퓨터 자 노즐이 봐봐 여기 올 때쯤 되면 얘기해줘요 앞에 모니터 앞에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니까 그렇지. 아니 많이 터치해도 되니까 빨리 갔네. 한 번 더 와야 되잖아. 여기 붙어있잖아. 모기? 모기? 잠깐만. 잠깐만. 가서 여기 염밀어 놓고. 해전너지를 써가지고 다 빼주려고 그래요. 다 붙어있잖아. 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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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떻게 해 줬어? 지금 가야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앞에까지 오면 얘기해줘. 거기서 왔다갔다 하게. 지나갔지? 지나갔잖아. 지나갔지? 여기 앞에까지 오면 얘기해줘. 여기 앞에까지 오면 얘기해줘. 여기 앞에까지 오면 얘기해줘. 저 앞에 일단 이.. 오케이 기름 좀 올려오 기름 오케이 끝까지 한 번 빼면 되네 오케이 됐어 끄집어낼게 оп 됩어낼게 4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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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시지 모르시지 모기약 뿌리인데, 모기약 있는데 긴팔 입어야 돼 오케이 깨끗하지? 오케이 사진 찍고 노즈 일단 여기 딱 찍어 아 노즈 서있는 거 딱 찍어 대가리, 대가리, 대가리 더 더 더 예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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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